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강사 김종웅입니다. 지난 10월 15일이었습니다. 시험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죠? 10월달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사 해설강의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총평을 가볍게 한다면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에이 선생님, 선생님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죠? 정답률 보세요. 어렵진 않았는데 다만 중간중간에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문제들이 섞여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도 50% 미만으로 엄청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공부할 때 고1 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고1 때 또는 고2 때 공부했던 내신 공부했던 내용들은 이미 까먹어서 그냥 틀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개념들이나 이런 키워드들 제가 꺼내드릴 테니까 함께 복습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가시지요. 1번, 문명사네요. 풀어볼게. 미추신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봐봐.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 사진을 보세요. 그림. 비파형 동검. 반달돌칼. 일단 이 그림만 보고 나서도 일단 정답은 뭐야?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밑에 이제 설명을 좀 볼게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계급이 발생했다. 체크. 계급 발생. 이 시대의 대표적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계급 발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뭔데? 코인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 나왔네.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골라볼까요? 1번, 골품제가 운영되었다. 이거 신라죠. 신라. 2번, 고인돌이. 어머나. 고인돌, 고인돌. 정답 2번. 이렇게. 그치? 고인돌 보시면 돼. 3번, 상평통보는요. 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조선 후기라고 공부합시다. 상평통보라면 그냥 조선 후기입니다. 다음, 4번, 농경과 목축 시작. 진석기. 팔관이랑 연등의 고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고 일단 1번 문제는 원래 정답률이 80%대 후반에서 90%대까지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까먹었구나. 고3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고2니까 아, 뭐 이거 나중에 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아, 그래도 이왕 공부하는 거 구신청철 구별하는 거는 기본으로 일단 깔고 갑시다.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문제 2번. 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요리는 경주 2차돈 순기부. 일단 2차돈 들어봤죠. 2차돌 아니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돌박이 음식점 아니고 2차돈이 쯓으나 제목을 치시옵소서 내가 자네 뭐 어떻게 싹둑 자르겠네. 싹둑! 흰색 피가 속고 치고 막 이런 얘기했잖아. 그치? 2차돈이야. 그러면 2차돈이 순교하면서 뭐가 있었게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그때 왕이 누구야? 법풍왕. 중요한 건 법풍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가 국가는 신라지, 신라. 신라 법풍왕이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왕실이 주도해서 황룡사 체크 중요한 키워드죠. 황룡사 등의 사찰을 건립하고 불교를 열어서 국가의 번영을 기원했다. 이렇게 해서 신라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라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석구람 아니, 잠깐만. 신라 수도가 어딘데? 경주 아니야? 우리 전부 다 초등학교 때 경주 수학여행 안 갔다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은 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배들 현장에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현장에서 만나거든? 수학여행 갔잖아. 안 갔어요. 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대. 아, 그래요? 중학교 때 갔잖아. 안 갔어요? 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대. 아, 그래? 그럼 코로나 때 고등학교 때 갔잖아. 안 갔어요? 그래서 왜? 코로나였어요. 아이, 미안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수학여행은 일단 경주는 초등학교 때 많이 갑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때 경주도 많이 가니까 경주에 가면 불국사 어떤 나라 꺼야? 신라. 석구람 어떤 나라 꺼야? 신라. 황금사 어떤 나라 꺼야? 신라. 신라 꺼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국가 맞추기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2번 무령 왕릉이 축주되었다고요. 백제입니다. 3번 유경공원이 설립되었다고요. 조선인데 여기서 좀 구별해야 돼.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개항기입니다. 제가 개항기라고 이제 단어명을 따로 두는데 왜냐면 흥선대원군 이후를 우리 근현대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때를 개항기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일제간전기 전까지 개항기 해서 우리가 문을 여는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원 화성에 건설된 거는 정조대왕 때고요. 팔만대정인이 조판된 거는 고려시대입니다. 누구의 침을 막기 위해서 몽골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세요. 다음 문제 3번 9번 10번 10번 2번 2번 3번 3번